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늘따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튜디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가 바뀌어서. 저도 그냥 한 무게하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굉장한 무게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요. 오늘 시사위기 첫 번째 항목은 뭡니까? 격렬해지는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일본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일 메시지를 또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거운 메시지인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무역보복의 정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이번 일이 경제 강국으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을 하면 우리가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부품 소재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요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당장 수급이 차질 예상이 되는 100여 개 핵심 품목들에 대해서 1에서 5년 내에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이를 위한 연구 개발 분야에 7년간 7조 8천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중에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하고 2차 전지 핵심 부품 등의 두 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나 화평법 등의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정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식 시장은 조금 불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서 큰 상관없었는데 중요한 뉴스니까요. 조금 불안해 보이시던데요? 네. 지금 주식하고는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불안한 상태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폭락을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블랙몬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이 불안 양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7.3원 치솟은 1215.3원에 마감을 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15포인트 2.56% 하락한 1946.98을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45.91포인트 7.46% 급락해서 569.79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을 하면서 오늘 오후 2시 9분쯤에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드카라는 것은 서킷 브레이크랑 비슷한 개념인데 선물 가격이 일정 이상 하락하면 프로그램 매매로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로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블랙몬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환율이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일본의 수출 규제 역량인가요?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신라젠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바이어 관련 주가 하락세를 이끈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 이게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금융시장 전반의 어떤 불안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 여파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지금 넘어선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1달러가 7위안을 넘은 건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5월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처음인 상황입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의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추가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즉 한일 간 경제 갈등에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까지 덮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니케이 지수, 중국 상하이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 모두가 적게는 1% 중반, 많게는 2% 후반까지 장중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금융 보복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은요? 피해 주말입니다. 피해 주말. 총기 사고 사건인가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말이었던 현지시간 3일에서 4일 미국에서 13시간 만에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오전 10시에 텍사스주의 엘파소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20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4일 오전 1시에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종종 총기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죠. 흔치 않은 일이죠. 지난달 28일에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열린 길로이 마늘 페스티벌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용의자 포함 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지난달 30일 미시시피주의 사우스에이븐 대형마트에서 전 직원으로 알려진 총격범이 총을 쏴서 다른 직원 2명이 숨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 4건의 총기 사고가 모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쇼핑몰, 행사장, 유흥가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중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액티브 슈트 이런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건의 경우는 증오 범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엘파수 사건에서 총격범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성명서를 보면 히스패닉들이 텍사스주 정부를 장악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공격은 히스패닉의 텍사스 침공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파수 지역 주민 중에 라틴계 미국인들이 80%에 달한다 그러고 매일 수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오가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의 용의자 역시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읽어라 이런 글을 SNS에서 올린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무래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리쯤 되면 인종 문제도 인종 문제고 또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일어난 어떤 폭력이라든지 총기 사고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온 바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비백인 민주당 여성 의원 4명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인종주의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총기 규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아마 인종주의와 함께 이 문제도 미국 대선의 주요한 노쟁거리로 앞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김민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